안녕하십니까 공무원들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강창일 의원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2시 가업 당선자이신 송재호 당선자님 그리고 서귀포 위성권 교회원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님과 허상수 서울 유족회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4.3 특별법은 지난 2017년 12월에 대표 발의가 되어서 아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요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의 제명을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사3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강창일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의원입니다 지금 행안위원회 소속입니다 아까 오영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다가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맡으면서 논의가 수돗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 책임으로 전부 몰아가서 지지난주에 우리 행안위에서 큰 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기재부와 행안부 국회가 해주는 대로 하겠다 통과시켜줍시오 이런 말씀도 이제 정부 측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제의도에 와서 공약한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도 제의도에 4.3 추모제에 오셔서 제의 동인께 또한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발목잡고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저로서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20대 국회에서 털고 지나가자 과거사기본법 그것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논의합니다만 과거사기본법, 제의도 4.3특별법 등등 과거 6, 7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전부 털고 지나갔다 하소연 그리고 윽박질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내일의 4.3특별법이 지금 일단 그 법안이 심의하기로 48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보임에서 다시 행안위에 가서 법안 심사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식으로 도망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기 미래통합당에 호소합니다 털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21일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식물국회의 오명도 벗어냅시다 이상입니다 네 강찬회원님 이어서 송재호 당선자님께서 성명서를 양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강창일 의원께서 4선 불출마 지역인 제주가압에 새롭게 당선된 당선자 송재호입니다 이 촉구 성명서를 나누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계인 제377회 국회 임시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밀린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월 11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한 제주 지역 국회의원 4명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근본 임시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의 개정 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1만 4천여 명의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7만 2천 명에 달하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자재의 대물림에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된 도민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자 역사의 증인입니다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통과는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유에서 논의가 2회 있었으나 야당 의원님들의 소극적 태도 정부 부처와의 합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그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두 번 이상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과 국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현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관 합의를 이뤄내 국회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김태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을 비롯하여 제주 4.3특별법의 20대 국회 획인의 개정의지를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다음 우리 위성근 의원님께서 제주 4.3특별법 개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사 추념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법안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들이 치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회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배 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실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근본 회균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아픔이 치위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물국회로 비난받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국회의원 강창일 오영훈 위성권 국회의원 당선자 송재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송승민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 유족 출신 현역 국회의원과 당선자 그리고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민 회장님과 서울 유족회 허상수 회장님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밖에서 또 따로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인 여러분 협조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